두 번째 문자 사연 확인해 볼게요. 뒷번호 9752님의 사연입니다. 자양동 우성 1차 아파트 25평형을 전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7, 8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문의 주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매도하기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봤을 때는 매도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여기죠. 자양 우성 1차 아파트. 위치가 여기인데 자양동 지역 하면 사실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죠. 딱 보셔도 지하철역에서도 가깝죠. 가깝고 건대 입구역 하면 환승역이고 그리고 여기 다리 하나만 건너게 되면 악구정하고 청담도 그쪽이죠.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는 거고 그리고 건대 입구역 주변으로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여기 백화점도 있죠. 그리고 건대 상권 하면 상권도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생활 편의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뭉쳐있죠. 확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계속해서 수요는 받쳐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시청자님도 아마 이걸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나중에 팔리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보유하신 지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한번 손바꿈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2차부터 7차까지 쫙 있죠. 그런데 1차는 아무래도 오래됐다 보니까 지금 연식이 여기가 31년이 됐죠. 오래됐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적인 측면에서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거주하기는 좀 불편하긴 한데 여기서 거주하기 제일 좋다는 7차 아파트랑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그만큼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수요자는 계속 몰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여기서 손바꿈을 해서 다른 데로 갈아탄다고 한다면 어떤 걸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분명히 이유가 더 큰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거를 팔고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그런데 이거를 팔고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아무런 비용이 없이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서도 비용이 발생이 되죠. 한 7, 8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면 가격은 아마 3억 정도가 올랐을 것 같은데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옮기시게 된다면 3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이 되고 새로운 다른 거를 취득을 할 때 발생이 되는 취득세가 또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적으로 중개 수수료라든지 등기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지불을 하고서 다른 곳을 샀을 때 그만큼 더 차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있겠냐라고 봤을 때 요즘은 시장 분위기나 정책 기조를 봤을 때는 그런 곳을 찾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1년이나 됐으니까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걸 거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겠냐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여기가 재건축이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겠는데 사실 단지 규모 한 650세대 정도 되는데 단지 규모라든가 지금 현재 용전율 같은 거를 좀 따져봤을 때 사업성이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무리해서 그렇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또 불협화함이 많이 생기겠죠. 사업이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리모델링도 분명히 재건축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치 상승을 하는 데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라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이 되면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 자양동 같은 곳은 여기 주변 일대의 가격을 스스로 끌어올리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주변에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강남에 개발되면서 상승하는 효과를 같이 보고 있죠. 여기 성수동 쪽에 중공업지 개발이라든지 밑에 압구정, 청당 그 밑으로 가면 삼성역 있죠. 그런 삼성역 복합 개발되는 것도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어느 정도 개발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따라서 제가 볼 때 이거를 지금 처분하고서 다른 데로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서 재건축이든지 리모델링 사업 진행되는 거 그걸 지켜보면서 가격 상승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이런 비용들도 양도세 같은 비용들을 최대한 절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조금 마련을 해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아타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